이몽룡시 조화라고 파괴 부르들아간다. 정의도 없고 들쳐입고 공단 빌랑 구름을 차고 목숨건 손이 들고 우산그지 가인이고 입자성군 대표든 수렴이 씻어서 들고 짱두기 들어가니 안생니 조단서 표기 좋게 펼쳤는니 거루가 신성군지서 주임십시하고 진입 홍양산 홍일산 좋은 비서지 그려다다 좌우의 홍양지는 꿀밭같이 머리붙고 삽진명자가 창 일방희롱하고 팔십명 동군들과 차지주그를 얻게 쉬고 어쩌자 숨쳐야 꾸해 시굴봉구리 폭전이 좌자인다 사생을 살펴보니 경주판사 복룡기 서총관리 서딩과 성사각질이 다무었다 선상의 훌우내장 후생기그영대장 중앙이 금융군 누군지리 금불별장 좌우의 포장 노융군 초라차지 선전반 일내갱이 이내갱이 좌우로 늘어던데 촌낭매들어가니 글지리를 걸어시려 촌낭촌세기 오금들이라 도여세 세겨둔을 반장중 모든 선비 일시야 목을 갈아 선후장을 납토른 오불선풍시 무릉시 선거릇기 끌어가서 명익장 펼쳐놓고 입힐 피지우려느니 시반이 그거를 보고 자작의 피지를 얻고 회방으로 관절하고 그 방의를 물러 그 주삼배를 머금은 머리에 의사와 봄을 여청 써배라 그 화동의 산조를 비껴보니 탄산취하오리 체본이 득도 잔듯 비택으로 돌아와 소랑솔창 파성원구 태신을 하옵실때 토입사 한림유성 온당으로 지실때야 원님 대신이 찬제를 부시거나 홍세를 드시는디 호남이 중년이나 전락의사를 치수하여 강서국을 물러와서 호남의사를 내려온다 의사 떠내려 갈쩍의 성리 진동을 홀로 지내 가르나 숲에 이룰탕도 그 역보사뚜가 벌썸단다 반갑구나 반갑 내 땅만 보아도 반갑구나 내 사랑 춘향이는 귀절하여 누그러가 지가 만일 수저론 하여실보실 상촌 지여 죽은 사람 지가 만일 휘저